전세계의 미니카드를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오늘은 미니GT 제품으로 포르쉐 구율렐 터보 S GTB 실버메탈릭 컬러 버전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만한 독일경찰차를 한번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최신 데칼인 노란색과 파란색 라인이 조합되어 있는 독일경찰차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일반 버전인 초록색 라인이 혼합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버전도 있는데 오늘 만들어보게 될 제품은 초록색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977997 카레라 S인데 오늘 만들어보게 될 제품은 포르쉐 911 터보 S니까요 한번 비교해서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작 들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스틱Beal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1六번에 бор어볼 수 있거든요 61 Cent Bolet 61 Line 63 64 6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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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